스릴러의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이 드는 장본인 것 같아요. 이유 있는 백수고 후회하지 않고 즐기고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배우분들의 명연기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한 명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최고의 스릴러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. 신이 죽었기 때문에 괴물이 필요한 거야. 그놈을 잡기 위한 강렬한 주장 널 기다리며 선물 11 대개봉